논어집주 8.1편 22장 관시 역수생문 반군 위 양군지호 유 반점 관시 역유 반점 관시 지레 쑥 부지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의 그릇은 작구나. 어떤이가 공자에게 몰았다. 관중은 검수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시는 삼귀대를 가졌으며 관증리를 겸하지 않았으니 어찌 검수할 수 있겠는가? 어떤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의 임금이라야 생문을 세우는데 관시도 생문을 세웠으며 나라의 임금이라야 두 임금의 우호를 위해 반점을 가졌는데 관시도 반점을 가졌으니 관시가 예를 알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자활 나왔고 관중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관중은 사람 이름인데요. 과거 제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당시 제나라 군주 환공 환자로 쓰면 이렇게 쓰겠죠. 환공이 패자가 되도록 보좌한 사람입니다. 관중의 그릇은 작구나. 제가 감탄입니다. 이제 소라는 게 공량이 작다. 관중의 공량이 작다.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이 말했죠? 관중은 그럼 검소했습니까? 검소했다. 공량이 작다라는 것이 보면은 씀씀이가 조금 좁다라는 뜻이니까 아껴서 절약하였습니까? 근검하였습니까? 하니까 관중의 그릇은 작구나. 검소합니까? 자 공자 말이죠. 관씨 유삼귀. 관씨는 소유하였다. 삼귀대를 주술목이죠. 삼귀라고 하는 건 삼귀대. 그러니까 이제 누대의 이름이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떤 사람은 세 번 결혼하였다라고 풀기도 합니다. 일단 누대의 이름으로 보고 관씨는 삼귀대를 소유하였으며 관사불섭. 관직일이 섭. 섭은 이제 겸하다. 그래서 겸하다. 겸직시키다. 관직일을 겸직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섭정이라는 말이 있죠. 정치를 대리하다 하는 뜻인데 관직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일을 맡고 하잖아요. 여러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한테 일을 두가지 주면 사람을 줄일 수가 있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다 한 사람에 하나 한 사람에 하나 주면 어때요? 사람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검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득검. 어찌 검소함을 얻겠는가? 얻을득. 이때 언자는 어찌 라고 하는데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일종의 수사 의무문인데. 검소할 수가 있겠냐? 검소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여기 왈자가 빠져있는데 호구알입니다. 호구알. 누군가가 말했다. 연즉. 그러면 관중은 지뢰호. 예를 알았습니까? 물어보죠. 관씨는 삼귀대를 가졌으며 관직일을 겸하지 않았다. 어찌 검소하겠는가?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 예를 알았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데 검소하지 않은 거랑 예를 알았다는 건 어떻게 연결되냐? 예를 행할 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예법에는 뭔가 재화가 필요하다. 재물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왈. 공자왈이죠. 방군. 나라의 임금이라야. 수. 생문. 숫자가 나무 숫자인데 여기서 동사. 세우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문을 세운다. 술목이죠. 생문. 막을색자. 문문자. 가림문. 뭔가 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생문을 세우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임금 같은 사람이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문을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관씨 또한 관씨도 생문을 세웠다. 임금의 예법을 관씨가 훔친 거죠. 나라 임금이라야 두 임금의 우호를 위하여 그러니까 외교할 때죠. 이 나라 임금, 저 나라 임금이 만났을 때 우호를 위하여 유 반점. 반점이란 것을 소유한다. 반점은 술잔 받침대. 술을 마시고 나서 반. 반이 돌릴 반잖아요. 되돌려 놓는 받침대예요. 관씨도 반점. 술잔 받침대를 가지고 있었다. 관씨가 이 지뢰. 이때 말을 잇자는 그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속절 명제와 상반되는 전제를 포함한 화자의 테두를 나타낸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어떤 뜻이냐. 공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공자는 관씨가 예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관씨가 도리어 예법을 안다면 이런 뜻으로 애가 쓰였다는 거죠. 오히려 예법을 안다.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관씨가 예를 하면 누가 모르겠는가. 나라의 임금이라야 생문을 세우는데 관씨도 생문을 세웠으며 나라의 임금이라야 두 임금의 우호를 위해 외교에서 반점. 술잔 받침대를 가지는데 관씨도 받침대를 가지고 있었으니 관씨가 예를 알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이 말의 뜻은 관씨는 예를 모른다. 관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갈립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공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있죠. 검소하지도 않고 예법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어떤 데서는 관씨가 중화문명의 수호자로서 어떤 오랑캐 이민족들을 몰아낸 사람으로 또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엇갈리는 평가가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 8일 편이니까 역시 예법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논언은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 후대에 가능하면 비슷한 내용끼리 모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왈 관중지기 소재 혹왈 관중검호 왈 관시유삼귀 관사불섭 언득검 연즉관중지뢰호 왈 반군수생문 관시역수생문 반군위량군지호 유반점 관시역유반점 관시지대 숙부지대 중국어 자왈 관중지기 소재 혹왈 관중 견호 왈 관시유삼귀 관시유삼귀 관시不舍 연得 견 란则 관중지리呼 왈 관중수생문 관시유수생문 관중위량군지호 유반점 관시유유반점 관시유유반점 관시을지리 숙부지리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